LA 다운타운 지역을 가로지르는 LA강 동부지역, 최근 들어 재개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취재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개발 붐이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A강 주변은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LA강 주변을 재개발 지역으로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LA강을 따라 주상복합과 오피스 빌딩 등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붐이 확대되면서 카페와 식당 등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LA시정부가 육가다리 프로젝트와 인도 확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가다리 인근에는 스케이트팟과 광장 그리고 공원 등도 2022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SBS 이사명입니다.